대구에서만 126명이 나왔는데도 권영진은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를 폐쇄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굴 빼고 찍어야 되겠. 오늘 얘기 하나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현재 대구에서 무려 126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오후 2시에 발표된 그런 수치로 전체가 204명이 나왔는데 대구에서만 126명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구를 방문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대구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김포에 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대구에 결혼식을 갔다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대구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창고란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조선일보가 초기의 방역 실패가 결국 대구의 코로나 창고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안정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복잡계를 그래프로 만들어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전문 수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이 복잡계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언제 끝난다? 그러니까 대략 2월 말이 되면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지금 이 31번 환자가 참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중국에 갔다 온 적 없고요. 중국 갔다 온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이 31번 환자보다 나중에 발병을 했지만 그중에 일본에 다녀온 사람이 두 명이 확진을 받은 게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왜? 일본에서 일본이 솔직히 지금 걔네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믿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감기랑 비슷하다. 때문에 얼마나 증상이 난다고 해서 우리처럼 바로바로 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한에 작년에 신천지 교회가 설립되면서 우한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다.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진실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합리적인 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떤 감염병이 돌았을 때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한 명만 딱 감염이 됐다 그러면 전체로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신천지는 어디에 기생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 기생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가 주범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 사입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기독교가 건강하면 이들이 여기에 기생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지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왜 들어왔냐. 이거 하나님이 갖고 오신 거다.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그놈들이 더 나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된 예수와 제대로 된 기독교를 알지 못하게끔 하고 오로지 자기의 설교와 자기의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은근히 포장을 하면서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배를 불리는 이런 쉐리들. 이번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G라고 하는 그런 매체에서 얘기가 교계신문이거든요.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니까 신천지 중앙회 쪽에서 지령을 내렸는데 뭐라고 지령을 내렸냐. 각계의 교회에 흩어져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신분을 숨길 수도 있고 신분을 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느냐.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만이 코로나를 옮기는 데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퍼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지장 일단 교회를 폐쇄를 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 이런 지령들을 내릴 법도 한 곳이 신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의 교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기존의 교회들을 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지령은 내렸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도 역시 똑같이 신도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신천지만 갖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천지일보라고 있습니다. 그 천지일보라고 하는 데서 아주 희한한 보도를 했죠. 1,100명의 대구 지역의 1월 중순까지 1,100여 명의 중국 수학여행단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그런지가 중국 수학여행단의 방문 영향일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중국 허난성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야. 허난성과 우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 400km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상거리네. 지금 허난성에 환자 몇 명이라든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성들보다 지금 확진 환자가 적습니다. 가짜뉴스죠. 둘째, 대개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야.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안 걸려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 쉐리들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 중에 걸린 사람 한 명이야. 1,100명 중에 대부분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야.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1월 20일 서울에서 나왔어요. 서울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대구에서 최소한 1월 말에는 나왔어야 돼요. 이때쯤 대구에 다녀간 사람들에게서 올맞다. 라고 하면 14일의 잠복기를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1월 말에는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안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뉴스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뉴스로 만들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게 천지일보였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누구 편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신천지는 누구 편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와 우익들과 한 편인 거죠.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미통당의 전신 아닙니까? 새누리당에 굉장히 열정적인 지지를 보낸 그런 종교인들이 신천지라는 건 거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당원 명부를 만들어갖고 새누리당에 밀어넣었다는 얘기들도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죠? 왜 수사하지 않았겠어요?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수사를 하지 않았죠. 선거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주가 새누리라는 이름을 자기가 지어줬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신, 새신자죠. 천지. 순 우리말로 바꾸면 누리잖아요. 새누리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를 갖다 공격하는 그런 똥파리들이 이재명 지사가 옛날에 새해 맞이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신념 메시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신천지 쪽에서 커피 돌리는 그런 부스가 하나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신천지하고 관계가 있다. 야 이 XX 소리 하지 마. 니들 진짜 그러다 죽는다. 야 니들이 인간이니? 아니 이재명이 신천지랑 관련이 있으면 신천지 교회를 왜 폐쇄하니 지금? 경기도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권영진은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를 폐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보세요. 신천지 교회들 17개의 경기에 있는 거점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전부 방역하고 방역을 갖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할 거면 폐쇄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신천지랑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 신천지 전수조사하고 수사에 이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 데가 이재명 지사예요. 그리고 박원순 지장도 지금 신천지 교회 전부 폐쇄했어요. 폐쇄 조치 내렸고. 그리고 지금 그거 하나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하쿠나 맡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박원순 지장도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그랬어요.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고 있는데도 검사를 제대로 안 받겠다고 한다거나 잠적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당의 처벌을 갖다 받게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신천지한테 돈 받아 먹은 사람이 혹은 신천지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이러냐? 그런데 권영진 시장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들여다봤는데 대구에서만 126명이 나왔는데도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코로나가 진짜 발병을 하는 이유. 사실은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그랬다. 물론 걔네들은 전파나 감염이 될 수 있을 위험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단체야.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문제다. 그럴까요?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240만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이 240만이 도대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9조 2,292억 원입니다. 대구 전체 예산 9조 2,292억 원. 돈이 없다고요? 보건복지 예산만 3조 4,786억 원이야.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적극 대항한다고 대구시가 돈을 얼마를 투입했다고요? 50억 쓴 대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 불쌍해서 저는 가슴이 미워져요. 지금 확진 환자가 다닌 곳들만 방역을 다한다 그래도 50억 갖고 될까 말까 해요. 신천지 교회 중에 큰데 같은 경우 건물이 10층, 17층이야. 10층, 11층짜리를 갖다가 다 방역하면 돈이 얼마 드시는데 아세요? 딴 거 다 떠나가지고. 대구 도시철도 예산 571억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상반기에만 571억을 집행하겠다는 데가 사람이 126명이 감염되고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지금 사망자도 하나 나왔는데 이게 대구시의장의 클라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 오늘 신문의 제목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보수와 코로나가 무슨 관계? 이러면서 제목을 달았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대구가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혐오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보수와 코로나가 무슨 관계냐. 관계 있다니까. 보건 역학 담당 전문요원 한 명. 공무원 비전문자인 사람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최소한 8명을 법으로 보장해놔야 되는데. 그래놓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보수도 여의치 않고 해서 잘 안 오신다. 이따위 얘기를 했던 게 권영진 미통당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잘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음악병상들 더 많이 만들고 그런데 했어야죠. 그런데 의사 쇠리들 정부에서 우리 약속한 것들 안 해가지고 문제 진짜 니들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거 안 하려고 했어 정부가? 하려고 예산을 갖다 100원 넘게 배치려는데 그거 다 깎아버렸잖아 야당이. 야당 누구? 지금 미통당! 미한당! 여기가 다 깎았잖아. 몰래 지들끼리 돌리는 그런 단톡에서 어떤 단톡이 돌고 있냐면요. 권영진이 울고 있다고. 불쌍하다고. 말입니까 이게? 대구는 지금 3천억 넘는 신청사를 짓겠다고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고요. 밑으로 올려주세요. 대구시에서 오늘 대체교회를 했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내일부터 확산이 기하급수적이랍니다. 권시장과 배 지숙 의장이 울었다고 합니다. 멘분 상태. 타 지역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대구 지역 출신 등 응시생 오지 말라고 하며 오더라도 탈락시킨답니다. 대구가 섬처럼 되었습니다. 의료진도 상당히 감염되어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내일 확진자 240명 발표한답니다. 이러면서 어디 탓? 서울 탓하고 있고. 대구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징징대고 있고. 그렇게 성금 보내고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 간악한 한 줌도 안 되는 우익 무리들이 이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길거리 휴지통 얼마? 243만 원. 대구의 휴지통이 우리 집 냉장고보다 비싸. 돈이 어디서 나서? 어디 예산에서 가져갔을까요? 신청사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짓는 걸까요? 마땅히 확보를 해야 될 인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학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로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징징대는 거야. 신천지한테 떠넘기면서. 신천지 애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신천지 애들이 도망갔어요. 진단 받으려고 했는데. 미친 거 아니야? 니네들은 왜 그 자리에 올려놨니? 아니 행정을 갖다가 한다는 게 뭔데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니? 보건복지예산이 3조 4천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방역예산 관련된 거 얼마나 될까요? 대구를 갖다가 지옥으로 만든 건 미통당 국회의원들과 미통당 지자체장이에요.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 신천지 탓을 하죠. 코로나가 창궐한 진짜 이유는 부패한 정치권과 그의 결탁해 있는 그런 기득권 연대 세력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누굴 빼고 찍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부패 세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뺍시다. 부패 세력은 빼고 적패 연대를 빼고 양심 가지고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최소한 부패한 기업들이나 부패한 토호 세력들한테는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국회로 보냅시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김남국 같은 애들 좀 보냅시다. 국회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물러갑니다.